오늘은 수신결, 이런식의 수신결강의 책 중에서 수행의 단계에 얘기한 데가 있어요 그 부분을 제가 설명해 드릴까 해요 182페이지, 183페이지 내용입니다 오늘은 182페이지, 183페이지 우리 합당 수행의 단계 먼저 설명드리고 또 수신결에 나온 거랑 합쳐볼게요 우리 합당에서 말하는 수행의 단계는 기억나시죠? 이걸로 해볼까요? 이 길도자로 이렇게 설명했었죠 신사, 문사, 학사, 정토로들을 쭉 따라간다고 했을 때 대학사, 양사, 또 수사 여기가 정사니까 성사, 대사, 정사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지금 홍의각장에서 이렇게 공부해 가는 단계가 예전에도 말씀 많이 드렸지만 불교에 나와 있는 보살로드, 보리로드랑 지금 같은 거예요 정토로드를 다만 초학자들 단계를 좀 더 세분화한 것 뿐이에요 초학자들이 공부하기 쉽게 도와드리려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잡았을 때 불교에서 제일 대표적인 수행의 단계 5위 수행 5위 5등급 한번 볼까요? 183페이지 그림으로도 되어 있죠 182페이지 지금 183페이지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 첫 번째 단계가 뭔가요? 승급에 당되는 단계죠 자량위 자량위 설명 읽어볼까요? 182페이지에 수행의 밑천이 되는 지혜와 복덕을 쌓아가는 자리 자량이라는 게 밑천이에요 군인한테는 굴량 같은 거죠 밑천이에요 그러면 보살한테는 보살의 밑천이에요 이걸로 이걸 많이 모아야 아이템 많이 모아야 보살이 되듯이 아이템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량위는 수행의 밑천이 되는 그럼 어떤 아이템을 모아야 되냐 지혜와 복덕 두 가지 아이템을 모아서 올라가는데 이 자량위가 어디까지냐 열 가지 믿음의 단계를 거쳐서 일주보살 정의 쌍원의 경지인 일주보살이 이르는 경지 자 정사가 지금 일주보살 경지입니다 대사는 일지보살 성사는 칠지팔지 이상을 말하고요 종사는 지금 십지나 불지에 해당되죠 자 그러면 우리 학당의 수행 단계가 초학자용이란 거 아시겠죠 밑에 단계를 더 많이 뒀잖아요 위에는 간략하게 하고 위로 올라갈 사람 많지 않으니까 간략하게 하고 지금 필요한 거면 밑에서 지금 일주까지 가는 게 급한 거 아니에요 이 신사가 일주까지 가는 게 급한 거니까 밑에 단계를 더 여러 개 설정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가 일주보살 전의가 여기까지가 어디에 해당돼요 자량위 불교에서 말하는 자량위입니다 불교방송에서 특히 티벳불교 강의 들으시면 티벳불교는 철저히 오의 체계에 의해서 얘기합니다 이 오의 체계가 일반적으로 시칵에서 많이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52등급이니 여러 가지 다른 등급과 단계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오의 체계를 특히 강조하는 데가 티벳불교거든요 그래서 대흥불교 쪽에서는 아주 중시하는 체계인데 이 자량위 자량위라는 게 밑천위인데 뭔가 아이템을 막 모으는 건데 두 가지 아이템을 모아야 돼요 지혜 모르던 걸 알아야 되고요 복덕 못하던 걸 해야 됩니다 복덕 복덕이란 건 공덕이에요 공덕 많이 쌓아야 돼요 자 공덕 쌓고 지혜 개발하고 결국 이거 느낌 안 오세요? 지혜와 복덕 하면 뭐죠? 지혜와 복덕 지혜와 복덕 하면 뭐죠? 육바람이네요 제대로 된 육바람이 수액은 아니더라도 지금 보세요 지금 제대로 견성에서 확철되고 한 자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참나 지금 정사의 특징은 참나 안줍니다 참나에 들어앉아요 대사의 특징은요 보리심 안주예요 양심에 들어앉아요 보리심 안주와 참나 안주는 단계가 좀 다릅니다 참나 안주는요 여러분 내 마음 안에 공적 영지 자리가 확실히 찍힌 거예요 공적 영지 자리 확실히 아는 겁니다 이 공적 영지에 안주했어요 자나깨나 이제 참나 안에서 살아가는 경제입니다 1주 5살 그래서 여기 머무를 줄 안주 안주하다는 뜻에 주잖아요 참나에 확실히 안주했다 1주 5살 참나에 확실히 안주했다 그럼 대사는 뭐에 안주하냐 보리심은 뭐냐 이 참나가 그냥 참나가 아니라 육바람이를 갖춘 참나예요 육바람이를 갖춘 참나에 안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은 가만히만 있어도 육바람이 계속 터져나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 발보리심이라고 보리심이 보리심이 양심이죠 양심이에요 보리심이 즉 참나 안주는 1주 5살 양심 안주면 1주 5살입니다 그러니까 탐진치 올라오듯이 욕심나듯이 늘 망상 올라오듯이 번뇌 망상 올라오듯이 늘 참나 자리가 알아져야지 참나 안주고 번뇌 망상 올라오듯이 계속 육바람일의 마음이 올라와 있대요 사랑과 즉 보시와 정의 지게 보시, 지게 인욕 자 베풀고 나누면서 보시 나누는 마음 아니에요 나누고 베푸는 마음 나누는 마음 절제하는 마음 인욕하는 마음 정진하는 마음 늘 깨어있는 마음 그리고 늘 아공, 복공, 구공의 이 진리에 대해서 자명한 마음이 계속 올라와요 가만히 있어도 24시간 올라오는 자리입니다 24시간 탐진치 올라오듯이 보리심이 올라와야 일지보사리 일지의 핵심은 보리심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이후 성사, 종사는 이 보리심 개발이 성스러운 단계에 들어간 거고 궁극의 단계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별거 없어요 이 보리심 안주 한 게 점점 더 연륜을 갖고 개발될 뿐이에요 자, 그래서 자량이 자량이는 첫 번째 단계인 자량이에서는 결국은 육바람일 개발이 보살 또 핵심이거든요 내 안에 아무리 육바람일이 들어 있어도 밖으로 육바람일을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내가 육바람일을 해야 육바람일이 밖으로 나오죠 내 안에 아무리 참나가 있어도 내가 선정에 들어야 내 안에 참나가 있다는 걸 알 거 아니에요 내가 선정에 들어야 내 안에 참나랑 접속이 되듯이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 내 안에 있는 사랑의 마음 보시의 마음이 터져 나올 거고 내가 욕망을 절제할 수 있어야지 내 안에 있는 본래의 절제력 지게의 힘이 터져 나올 거고 육바람일을 계속 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이 자량이는 아직 참나에 안주하지도 못했고 보리심에 안주하지도 못했지만 즉 보리심 참나자리, 보리심자리를 맛이나 봤지만 일별밖에 못했지만 계속 그 잠깐이라도 본 거에 힘을 얻어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잘하건 못하건 애고가 섞인 육바람일지라도 계속 육바람일에 투자를 하는 거에요 육바람일 아이템을 모으고 다니는 거예요 이때 자량에서 아이템 많이 모아놔야 위로 빨리 올라갑니다 그래서 자량이는 육바람일 잘하는 거다 자, 1단계가 자량이 그러면 2단계는 뭐죠? 보시면 2단계는 가행이라고요 더욱 육바람일에 미천을 쌓아가다가 더욱 힘을 내서 가행정진이라고 그러죠 더 힘을 내서 정진하는 위가 있어요 가행이 가행이가 언제부터냐 일주보살 이상입니다 참나에 안주하고 나니까 이제 공부가 할만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하고 나니까 정혜상훈이 이제 선정과 지혜가 막 돈단 말이에요 참나에 안주했다는 건 뭐예요? 참나의 고요함 선정과 참나의 자명함 지혜가 늘 함께 한다는 거죠 육바람일 중에 특히 선정과 지혜는 늘 막 돌아간단 말이에요 늘 고요하되 깨어있고 깨어있다 보니까 늘 자명한 생각을 하게 되고 깨어있고 자명해지고 고요하고 자명해지고 고요하게 깨어있고 자명해지고 정혜상수가 돌아가니까 공부할만하죠 이때가 가행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 양심에 안주하는 단계까지 닦아갑니다 그래서 2단계 가행인은 일주보살 이상 정사 이상을 말합니다 그러면 대사 이상은 뭐냐 보리심이 터져나오는 경지 보리심이 터져나온다는 거는 지금 칸이 없어서 이렇게 적어야겠는데 지금 방금 보리심이 터져나오는 게 결국 뭐겠어요? 육바람일이 터져나오는 거죠? 육바람일이 터져나오는 걸 뭐라 그래요? 절대적 보리심 궁극의 보리심을 얻은 겁니다 이 보리심은 육바람일의 마음이기 때문에 결국 여기가 정혜상운이라면 덕혜상운, 복혜상운 복덕과 지혜를 함께 닦는 즉 한 번에 깨워만 있으면 육바람일이 총출동하니까 지혜와 복덕이 한꺼번에 닦아요 몰라만 해도 몰라만 해도 육바람일이 출동해요 여기서는 몰라 하면 참나가 출동하는데 몰라만 해도 육바람일이 출동해요 그래서 복혜상운을 닦는 이 경지 그래서 이 자기 안에 있는 보리심 참나의 실상을 정확히 한 참나 아직 안가 아니에요 일주보살이 일지보살은 돼야 참나가 양심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참나랑 양심 분리하고요 양심 우습게 보는 수행자도 많아요 일주까지밖에 못 가서 그래요 일주에서 일지까지 못 가서 그래요 일지까지 가고 나면 참나가 양심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 양심을 깨달은 양반을 견도의라고 합니다 진짜 도를 알았다 일주보살이 지금 절에서요 화두 터져서 확찰되어 하거나 소승불교에서 알아 안 대봤자 일주보살밖에 안 됩니다 안주 단계예요 가행이 밖에 안 돼요 대승에서는 용맹정진하는 단계지 도를 알았다고 하는 단계는 견도의는 일지보살 이상입니다 그럼 견도의 이상 대사 이상이 이제 2지 3지 올라가겠죠 그걸 다해서 수도의라고 하는 거예요 수도의 1, 2, 3, 4 수도의 도를 계속 닦아요 견도가 결국 뭘 봤냐 육바람이 도라는 걸 봤어요 그럼 수도는요 육바람이를 겁나 잘하게 어떤 상황에서 육바람이 실천할 수 있게 닦아요 그러려면 일지보살 이상이 정토에 가서 놀겠어요 아니면 중생계의 육도를 부르겠어요 어디서 굴러야 도가 잘 닦을까요 육바람이를 더 잘 닦게 될까요 정토에만 있어서는요 육바람이 안 닦해요 온갖 사바세계 굴러봐야 어떤 상황에 처했건 육바람이 터져 나와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래서 육바람이를 거들 뿐이죠 에고는 거들기만 하고 거들긴 해야 돼요 거들면 육바람이 속에 있는 게 터져 나와서 문제를 해결해요 우주 어딜 갖다 놔도 육바람일만 믿고 살아갑니다 대사 이상은 일지보살 이상은 그럼 일지보살 이상이 제대로 이제 우주여행을 하는 거예요 우주 육도를 여행하면서 어디 자기가 발령나는 곳에 어디 발령나건 군소리 안 하고 원하는 데 있으면 거기 가서 발령지를 원해가지고 계속해서 부진 일 겪건 무슨 일을 겪건 육바람일 실력만 늘립니다 그 사회적인 성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주 재미없으면 에고는 못 사니까 뭐 재미는 있겠죠 잔재미는 추구하겠지만 본질은 그 안에서 끝없이 육바람일만 닦아요 육바람일 더 잘하는 더 잘 베풀고 더 잘 룰을 지키고 더 선을 지키고 더 잘 인욕하고 더 잘 정진하고 어떤 난관 있더라도 더 잘 깨어있고 더 아공복공 고공이 있지 룰을 투철이 꿰뚫어보는데 모든 공력을 거기다 씁니다 100%는 아니고 왜냐하면 보살도 중생성이 있기 때문에 에고도 재미를 봐야 돼요 에고 재미도 추구하되 에고 재미는 그럭저럭 추구하다가 육바람일 닦는 거는 꼭 놓치지 않고 닦고 가요 이렇게 한 생 두 생 쌓이면서 우주를 여행하면서 윤회하면서 윤회가 여행이에요 우주 여행하면서 어디든 발령나는 곳에서 육바람일을 닦고 베풀고 자리 이타 내 실력 늘리는 건 자리 이타 둘이 아니에요 내가 남한테 끝없이 육바람일을 베푸는 게 하나의 행위인데 내 입장에선 자리 내 실력이 느니까 남의 입장에서는 남이 덕을 입으니까 이타가 되는 거예요 자리 이타가 계속 닦여요 일지 이상은 그냥 그냥 살면 돼요 어디 갖다 놔도 육바람일이 24시간 안에서 터져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어놓은 복덕 때문에 어느 생에 어디 태어나더라도 금방 또 보리심을 기억해요 양심을 기억해서 각성해요 각성해서 또 육바람일 하고 다녀요 매 좀 어두운 기간이 좀 있죠 태어나서 정신 없을 때 있지만 뽀로로 보고 뭐 봐야 되지만 그러다가 어느 일정 나이 되면 인연이 딱 작동하면 시절 인연이 도래하면 각성합니다 적절한 스승과 자극을 또 만나요 인연 기연이요 무협지에서는 기연들을 만나서 각성하게 돼 있어요 우주가 그렇게 봐주게 돼 있어요 서로 봐주면서 보살들이 협업하기 때문에 봐주게 돼 있어요 이번에 내가 봐주면 또 다른 사람이 윤회아 태어났을 때 이쪽 보살이 봐주고 해가지고 서로 도와서 견도 수도위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구경이 가면 지혜와 복덕 육바람 실력이 점차 완성되는 게 수도위고 그 궁극에 이르면 종사의 경지라는 게 최고의 으뜸되는 인류 중에 제일 꼭대기에 있는 양관을 종사하 그러면 부처죠 궁극의 부처에 이르는 경지가 구경입니다 그래서 자량이 가행이나 아직 급수라면 저기 견도위 수도위 구경위는 단급이니까 요즘 바둑이나 태권도 나누는 식으로 하면 승급 승단 승단 체계죠 옆에 그림에도 잘 나와 있죠 오늘 이 얘기 좀 드려보려고 한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이 얘기 하나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홍익학당의 지금 신사 문사 학사 양사 수사 여기 복잡하게 해놓은 거는 공부를 도와주려고 한 것 뿐이지 목표는요 일주보살 참나에 들어앉아서 24시간 참나랑 함께 살아가는 경지가 빨리 되시라 그리고 이 참나만 이렇게 보지 마시고 항상 보리심 홍익고살 실천지침 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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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잊지 마시고 그게 양심의 핵심이니까 잊지 마시고 수행하시다 보면 14조의 그 내용이 항상 터져 나오는 일지보살 대사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다음부터는 대사 이상은 왜 제가 진짜 톨게이트는 대사 이상이라고 하냐 하면요 이거는 일지 이상은 사실은 외길이다 그냥 톨게이트 통과했다 그냥 육바람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생 태어나서 힘드네 죽겠네 해도 계속 하면서 그 안에서 육바람 실력 길러서 가는 거예요 자리 이타요 실력을 기른다는 건 내 레벨 올라가고 남한테는 많이 베풀고 남들 더 깨어나게 해주고 자기 실력 올라가고 이 집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계속 남 도와주는 게 자기 실력 늘리는 거기 때문에 중생을 보살펴서도 보살이에요 계속 보살피고 다니는 보살피는 힘이 내 공이 늘어난다는 건 보살피는 힘이 올라가니까 내 자리 스스로는 좋은 거고 이타 남들은 보살핌을 받았으니까 공부 더 잘하게 돼서 좋은 거예요 남들도 다 양심 구현하게 도와주는 거예요 여기 뭐 정토니 열반이니 하는 게 낄 자리가 없어요 정토 가고 싶다 해서 수행한다 다 소승적인 거예요 자기 욕심이에요 사바세계 안 오고 싶어서 정토 가고 싶다 욕심이에요 윤에게가 싫어서 육두 탈출하고 싶다 열반으로 욕심이에요 보살 도는요 궁극의 도만 얘기합니다 그건 다 방편들이란 말이에요 궁극의 도는 지금 있는 자리에서 무조건 육바람일만 해버리는 거예요 조선시대 유교도 보살 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세도 없어요 유교는 내세도 없고 뭐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따지면 주역에도 내세가 나오죠 윤회가 나오는데 그거 안 따져요 뭐만 신경 써요 지금 여기서 이미지를 하냐 못하냐만 신경 써요 지금 여기서 내가 이번 생에 내 본성 안에 있는 이치 성리를 개발해가지고 이미지를 하냐 못하냐 육바람일을 하냐 못하냐 이것밖에 신경 안 써요 그래서 군자가 보살이고 보살이 군자예요 다른 게 하나도 기독교의 사도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똑같아요 자기 안에 있는 이 성령에 담겨있는 이 진리 사랑의 진리 구현하고 다닐 뿐이에요 지구 인류 고생할 때 어디든 가가지 거기서 사랑의 진리 드러내는 양반이 하나님의 사도입니다 자기 레벨 올라가고 남 많이 구제해 주고 성불재중 그러죠 자기는 부처되고 남들도 다 부처 만들어주고 그 짓말하고 다니는 존재가 보살 안 땡기세요 보살로드 보리로드 정토로드 이게 진짜 정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미 정토다 하는 정토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내 죽은 데 어디 좋은 데 가서 사바세계에 태어나지 말고 좋은 데 태어나서 거기서 공부해야지 다시 여기 안아야지 하는 정토신앙은 제가 그건 욕심이다 사심이다 육도 중생들은 고생하라 그래라 난 탈출할란다 사심이다 중생들이 고생하고 있는 이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이 그대로 정토다 하고 현장에서 현장을 떠나지 않고 여기서 그대로 자기 내면에서 열반과 정토를 구현해가지고 육바람의 실력 닫고 펼치고 해가지고 자기가 있는 곳을 다 정토로 물들이고 다니는 양반들이 우주에서 제일 귀한 존재입니다 아라한 열 아라한 한 보살한테 안됩니다 제일 귀한 게 보살이예요 보살 군자 사도 품은 뜻이 달라서 제일 귀합니다 내 안에 있는 양심 드러낸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해도 이거는 지나치지 않아요 여러분 저랑 저랑 도반이 되고 싶으시다면 보살 또 걸으세요 지금 여러분이 걷겠다 하면 걷는 거예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걷겠다고 강한 의지를 내시면 그게 발심이 돼요 그것도 발보리심이에요 꼭 일지되야 일지되야 진짜 발보리심이 되죠 24시간 자동 발보리심이 일지고요 지금 여러분은 마음 내서 발보리심 하면 똑같은 발보리심이니까 지금 양심에 입각해서 깨어서 발심을 하시면 그 찰나 찰나 일지보살 못지 않아요 찰나 찰나 발심을 한 번씩 해보세요 오케이 내가 참나 안에서 서원합니다 참나 안에서 발원합니다 14조 따르면서 나도 깨닫고 모든 중생들 다 깨어나게 돕겠습니다 이 원을 깨워서 지금 세울 때마다 양심이 하고 싶은 거를 대변해 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돈고고 보살이고 군자인 거예요 양심을 대변하는 존재일 뿐이에요 양심의 대변인들이 되세요 양심의 대변인들 그래서 이 우주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를 우리가 지금 잘 가고 있나 선의 길을 가나 악의 길을 가나를 모를 때는 보살을 쳐다봐야 돼요 왜 보살이 양심의 대변인이니까 보살이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지금 양심적이다 양심적이지 않다 이 얘기를 양심은 말이 없으니까 인간이 말을 해주잖아요 양심을 대변해서 말해줄 수 있는 보살이 어느 시대나 꼭 와가지고 중생들을 돕고 있는 겁니다 레벨차 영양차 그게 중요해요 양심 대변한다는 점에서 다 똑같은 보살이죠 지금 여러분도 여러분이 내가 신사인데 문사인데 나는 9급인데 8급인데 없어요 그 순간 양심에 몰입해가지고 양심 대변하는 그 순간만큼은 여러분은 부처랑 똑같은 존재입니다 양심을 대변한다는 점에서 부처랑 똑같은 존재 그 점에선 똑같잖아요 내 영양이 부처보다 딸려서 내 영양이 2지보살 3지보살보다 딸려서 좀 덜 드러낼 뿐 내 속에 있는 양심을 밖으로 펼쳐낸다는 점에선 똑같기 때문에 신사나 종사나 똑같기 때문에 시작부터 부처가 멀리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공부하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찰나라도 보살 서원을 하고 보리심을 즉 양심 선서를 하시는 분 보리심을 따르겠다고 선서하는 분들은 찰나보살입니다 찰나보살 아주 안정된 보살 되는 건 위로 한참 올라가야 되지만 찰나보살이 커서 다 안정된 보살 되는 거지 처음부터 안정된 연관이 어디있어요 다 처음엔 다 찰나에서 시작했어요 여러분 잘못 잘못되는 것도 다 찰나에서 시작했어요 그때 그거 하지 말 거를 지금 여러분 일이 너무 커졌다 싶은 거에 뭐라도 있으시죠 그런 취미건 습관이건 어떤 행동이건 내가 이쪽으로 넘어왔다 이 짓을 너무 많이 했다 처음 시작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처음 내 담배를 못 끊는다 처음 핀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맨 처음 맛도 제대로 모르고 핀 날 발심한 날이에요 처음 발심 그 발심을 했기 때문에 여기 와 있죠 부처도 똑같아요 그 처음 발심을 했기 때문에 어느덧 부처가 돼서 있는 거예요 인생 꼬였네 하게 부처 돼버렸네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되는 거 이해되세요 다 찰나에서 시작한 거 찰나 그러지 말 것을 찰나 그때 선 넘지 말 것을 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 제 강의 제 유튜브 강의 처음 들은 거 있죠 아이 딱 보니까 젊은데 뭘 알겠어 하고 수염 난 사람들 거 먼저 봐야지 하다가 딱 그래도 자꾸 눈에 띄고 거슬려서 처음 본 그날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인생 꼬였죠 처음이 귀하다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 노래 있잖아요 나 처음 믿은 그 순간 귀하고 귀하다 그날 잘못된 거예요 그때 잘못되기 시작했어요 뭔가 꼬이기 시작했어요 어쩔 수 없죠 뭐 붙여도 해야지 제가 뭐 하나만 더 그려드릴게요 승단책 얘기한 김에 이 얘기 하나 더 드리면 재미있을 것 같아서요 기독교에서 칭의 성화 영화 우리 이거 지겹게 보셨죠 예전에 기독교 강의 제가 할 때 이렇게 재미있는 게 있어요 칭의 성화 영화가 어느 정도 레벨 되는지 기억하시나요 칭의 성령 안주거든요 성화는요 양심 안주라고 해도 되고요 성령의 진리에 안주하는 겁니다 성령에 안주했다면 진리에 안주한 겁니다 영화는요 어떤 육적 부활이에요 부활체를 얻는 거예요 자 뭐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여기는 굳이 이렇게 안주로 하려면 어떤 생명에 안주한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생에 안주했다고 봐야죠 생명 안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성령 진리 어떤 생명에 안주한다는 그러면 칭의가 일주보살 정도겠죠 성화는요 일지 이후입니다 일지는 돼야 돼요 성화를 맛보려면 영화는 이지부터입니다 이지가 영화 끝은 아니에요 이지부터 영적 욕체가 생겨요 그런데 제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성령 안주 참나 안주만 돼도 죽이거든요 그럼 이 양심 아까 얘기했죠 성령 안주가 끝이지 무슨 양심이 뭐가 중하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 안에 안주에 있는데 뭐가 이제 끝이지 하나님은 하나님이 내 안에 산다니까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산다니까 공부 끝 아니에요 일주만 돼도 공부 끝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럼 이게 실제로 불교에서 견성 성불론이 있죠 선불교 선불교의 견성 성불론이 이겁니다 일주면 끝이다라는 공부론이에요 견성 성불론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초기 불교의 아라한 아라한이 되면은 무학 더 공부할 게 없다 하는 것도 이겁니다 아라한이나 견성 성불론하고 통해요 일주, 보살 열반에 들어앉었는데 내가 늘 잔악계나 열반과 함께하는데 뭘 더 공부해 잔악계나 참나랑 함께하는데 뭘 더 공부해 이미 부처라니까 이거예요 이미 성령이 나한테 임했다니까 일주, 보살까지만 간 양반들은 그 이후를 몰라요 그래서 지금 일주 이후 일지건 이지건 삼지건 십지가 와도 뭔가 나보다 높은데 왜 차이가 나는지 몰라요 뭔가 차이는 있는데 똑같다고 생각해요 어떤 점에서 십지도 결국은 성령 안주한 거 아니야 예수나 나나 성령 안주했다는 점에서는 똑같잖아 하는 거죠 부처나 아라한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부처나 우리나 분명히 영양 차이는 아는데 그게 레벨 차이인데 뭔가 레벨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반에 안주했다는 점에서는 똑같다 마찬가지예요 견성 성불론이 일지, 이지, 삼지, 사지 레벨 복잡하지만 견성했다는 점에서는 견성함은 이미 부처지 이거예요 견성 성불론이라는 건요 견성했으면 이미 부처지 하는 거예요 참나 안에 들어앉았으면 이미 부처지 이런 여기가 끝이라는 논리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지 아니 일지의 경지인 보리심 양심까지 공부해가는 양반들이 귀해요 그래서 이 우주의 보살이 귀해요 또 좀 공부하다 잘못되는 대표적인 유형이요 생명 안주에 집착해서 에너지체를 얻으면 에너지체를 얻으면 또 공부 끝이라는 주장이 있어요 금강승 금강승에서 금강승에서 말하는 즉신 성불론이라는 게 있어요 즉신 성불론 견성 성불 즉신 성불 좀 알아두세요 즉신 성불 이 몸뚱이로 그대로 부처가 된다 무량검을 살아야 부처가 되거든요 근데 에너지체만 얻으면 그냥 부처라는 거예요 에너지체 얻으면 그러니까 한 이지만 되면 그냥 공부 끝난 줄 아는 이게 금강승 불교가 있습니다 이 학파가 잘못된 소리입니다 방편인데 잘못돼가지고 여기도 여기도 일주만 되면 부처인 줄 알아요 잘못된 소리죠 근데 이제 좋게 살려서 보자고요 그치 부처랑 똑같이 참나에 안주했다는 점에서는 부처랑 똑같이 이렇게 봐서 저는 살려 쓰자는 겁니다 선불교도 살려 쓰자 선불교 말도 이해내주자 선불교는 1주 5살만 되면 부처 다 된 줄 아는데 이해내주자 왜 저 기분 내는지 에너지체 얻었다는 거 영생불멸의 몸을 얻은 거니까 그러면 이미 부처된 거 아니냐 업된 거 이해해주자 한 몸에 에너지체까지 얻으면 부처된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이해는 해주자 에너지체 있다는 점에서는 원래 삼신을 갖춰야 부처인데 삼신을 갖춘 거 아니냐 육신과 에너지 몸과 참나 법신을 갖췄으니까 그 점에서는 부처랑 똑같은 면이 있다 이렇게만 이해해주시면 좋겠어요 즉신성불론 견성성불론은 엄밀하게는 문제가 있다 이해는 해주자 참나 안에 들어앉은 게 그렇게 좋다 역으로 여러분 참나 안에 들어앉은 게요 이렇게 좋은 거예요 부처됐다고 하는 자리예요 참나 안에만 들어앉아 있어도 뭐하세요 하루에 수시로 참나 만나세요 그렇게 좋은 자리예요 부처됐다는 자리예요 선불교에서 참나 만나고 아공, 법공까지만 꿰뚫어 알면 부처됐다고 확철대호했다고 참나 만났는데 아공까지만 알면 알아안됐다고 하면 되고요 참나 알았는데 법공까지 알았으면 확철대호했다고 해줄만 하죠 그 정도만 해도 어디겠습니까 그 정도도 귀하니까 그 귀한 줄 알고요 그것도 귀한 줄 알고 여러분 누리시길 바라요 저는 그 비판만 하려는 게 아니라 그쪽에 재밌는 것 취해서 좀 기분도 내쉴 때 써라 아 내가 부처지 하고 기분도 좀 내쉬면서 하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즉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